10편 10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퍼려 엎드리며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하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안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히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압죄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오늘 10편 말씀을 보면 악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악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이 아니라 여하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하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온전히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여야 할 자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하여 어찌하여 멀리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니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여하여 어찌하여 멀리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는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여하께서 전혀 음성도 어떤 대답도 응답도 없고 환난 날에 그들을 구원해지도 아니하여서 외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하여 어찌하여 멀리서시며 여하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깊은 담겨진 말씀은 무엇을 다윗이 말하고 싶으냐 하면 여하여 주의 심판을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하여 주의 구원을 나타내소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심판을 세상에 알리고 주의 구원을 나타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하여 어찌하여 멀리서시며 여하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10편 9편에 나타난 구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여하여 여하여 압죄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여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환난 때에 또는 압죄를 당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는 거죠. 10편 37편 39절과 40절에도 또 그와 같은 말을 담시하는데 의인들의 구원은 여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구원이 여하께로 오고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 여하께로부터 오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피할 요새가 되어지는 분이 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도록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요새가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들에게 요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나눴던 10편 9편의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환난 때에라도 주를 바라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으냐? 그가 말하고 싶은 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환난 때라도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때라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여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여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환난의 때에도 주를 바라야 되는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받은 자 10편 9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그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환난 때에도 주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자입니까? 주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주셨고 주신 분이에요. 자 9절에서 10절 같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게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활량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품어서 활란 중에서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로부터 이제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둘째는 탐욕을 부리는 자라 그랬고 셋째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그랬어요. 네번째는 그들이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교만이 이제 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은 교만해요. 그리고 다섯번째로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해요. 그리고 여섯번째 자기의 꾀가 그들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것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알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같은 고린저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어리석은 자로서 자기 꾀에 빠진 자들로서 보시고 그들의 지혜가 헛것이 되게끔 그들의 생각이 헛것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 자랑을 하는 자가 되어지만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는 탐심, 우리 탐심 골로세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탐심을 부리는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깨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죠. 그래서 10편, 107편, 10절과 11절에 흑암과 공과 새사슬에 앉은 사람들은 지전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흑암과 공과 새사슬에 앉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기 궤를 쫓아서 자기가 높아져서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9절에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궤에 빠지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고린도 전서 3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내께를 자랑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지혜를 가진 자예요. 세상에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호와는 악한 자다. 악인이다라고 말하십니다. 왜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하늘의 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인 권세가 왔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혜를 따라가면 하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살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과 동급이죠. 똑같아요. 자기 궤를 따라 사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위에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자기 궤를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들과 같은 대열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소를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허락할 때 예수 그리소는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이제 하늘 보좌의 안지신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소 안에서 하늘의 안친 자가 되어졌고 하늘의 통치권을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아멘. 2장 6절이죠. 우리가 그리소 예수 안에서 하늘의 안친 바 되어졌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권을 가진 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고린저전서 3장 21절에 마음물이 다 너희 것이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악인들의 교만은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악인들의 교만이 이제 4절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그 교만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내 의미로 모든 것을 향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되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세 번째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높아서 주의 심판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이 견고하고 높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네 번째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다고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악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와 같겠는가 라는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 기록된 말처럼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거죠. 더욱이 28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와 같은 허망한 생각을 내버려 주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서로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들의 생각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본문 7절 말씀을 보니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혐의태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로마서 3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과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이와 같이 그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 그래서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어보서 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우리의 혀에 대한 말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불의의 세계라고 다 태운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덜 익히고 더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독이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심령 안에 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 악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악과 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세상의 지혜에서부터 나온다. 세상의 지혜는 바로 사람들의 육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 나오는데 이와 같은 혀는 야곱서 3장 8절에 말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마음 안에 죄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쉬지 아니하는 악과 독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것에 대한 행위를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는 어떠하냐면 마을 구석진 은밀한 곳에 앉아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엿보다가 사자가 자기 굴에서 엎드린 같이 가련한 자를 기다렸다가 자기 그물로 잡아서 그들을 올무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죠.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본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왜?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구풀에 엎드려지고 그 포악으로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살그만히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는요. 크게 확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슬그머니 죄 갖지 않게 들어와요.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하고 발견지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아는 말을 하게 되면 점점 점점 교만해져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뭔가 판단해서 그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판단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교만해져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남의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더럽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뱀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어떤 말을 하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 입의 말의 단어나 내 입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입에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이 같이 나오냐 이거예요. 왜 생명 살리는 말이 나오고 죽이는 말이 같이 나오냐 이거죠. 위로의 말과 또 넘어뜨리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두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인데 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느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거짓과 음란과 비방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여줘야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덮여지지 않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나와요. 여러분 길가에 블럭을 쌓아놨지만 그 블럭과 블럭 사이에 틈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풀이 나와요. 잡초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다 모래를 덮어서 그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다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블럭을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모래가 씻겨져 다 내려가고 나면 숨이 생기면서 거기서 잡초들이 꼬약꼬약 올라오거든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꼬약꼬약 그 옛사람과 옛습성과 옛 그런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자같이 엎드린 사자처럼 이 마귀는 가만히 엎드려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야금야금 그물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올무에 묶은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떨어져요. 말씀에 은혜가 잘 안 되는 것도 조금씩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고 방심해버리면 어느 날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가려면 힘들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만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떨리는 심령으로 매일을 살고 있는가 입으로만 의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입에 말이 올라오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살고자 하고 있는가 그거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말 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에 속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만 얼굴을 가리냐. 죄에 대해서는 얼굴을 가리세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고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호와는 절대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그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지금 안타까이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의 손은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고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이 세상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심판의 하나님이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잠잠하시냐. 바로 주님은 두 가지의 이유겠죠. 하나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지혜를 따라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래 네가 해봐. 그리고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 내가 너의 구원인 것을 믿고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자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하박국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간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한 말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하박국 2장 3절 우리 하박국 2장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 환란에 나를 언제까지 두실까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냐. 나의 믿음을 볼 때도 있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믿음 있는 의로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아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끌려갔어요. 그들이 같이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그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도 똑같이 그 환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냐.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냈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혹 환란을 겪어도 그 환란을 통해서 여호와를 우리는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이 돌아오시게 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기다리는 자, 앞서가는 선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구원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오늘 다위시한 말은 바로 이 악인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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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들은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행위는 이와 같고 그들의 마음은 이와 같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왜 이렇게 주시고 잠잠하시나이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산로니카 전서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호련히 임하시냐 이거예요. 준비되어지도록 미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주님만을 의지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둘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말하겠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다윗이 14절로부터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는 구원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와 같은 악인들의 행위와 말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마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감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제한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니 의로운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아들이 그 아버지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지금 고아가 됐어도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들을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벌써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돌아오셨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고아와 같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하나님을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은 자 이런 사람이 고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벌써 이끌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오신 분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의지할 분은 오직 여와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어떤 환란에도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에도 세상의 지혜로 무엇인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부터 오니까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야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이와 같은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나의 의뢰한 자가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가 의뢰한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능히 건지실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는 5장 7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죽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5절부터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악은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하의 그 이름이 기억하지도 못하게끔 다 도말하라고 하셨죠. 악은 주님이 완전히 도말하세요. 그리고 1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취해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신 왕이 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다 그 발 앞에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앙의 왕이 되시는 단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세상의 입술이 고백하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리포스 2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주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건설을 그 발 아래 복정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정케 하신 그 하나님이 17절과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를 기울어 그들을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믿어 의심치 않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높이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다이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여호와여 왜 잠잠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주는 우리의 구원이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이제 일어나소서 주여 그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자가 되어지고 내가 어떤 자가 되어지고 떳떳하게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자로 살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만 나와요? 믿음의 말만 살리는 말만 세우는 말만 주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와요. 한란 가운데서도 여와를 찬양하고 누가 그와 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여와를 찬양했다고 했거든요.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고 영생과 그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 그까지 여와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 그런 자만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비록 환란일지라도 의심 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셨나 봐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를 짜서 행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그들은 자기 궤에 세상 지혜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자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입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세상 지혜의 말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말한 것 같은데 아 이걸 살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구나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가련한 자 같이 마귀에게 삼켜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끝까지 우리는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설교 저도 들었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필리포스 4강 13절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하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라 충성을 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봉사하게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다 교만해져요 영적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장로님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네가 더 열심히 했냐 내가 더 열심히 했냐 네가 헌금을 더 많이 냈냐 내가 더 많이 냈냐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래서 당회 가면 그냥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이 내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 차리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이게 다 뭐예요? 악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악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 허망한 생각과 그 꾀를 행하도록 그냥 두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잘 하시면서 이 말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것인가 땅에서 얻은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냐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배운 지혜로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 땅에서 배운 지혜로 하나 그러나 그 이 땅에서 배운 지혜를 사용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내 지혜나 내 의로 내가 배운 세상 지혜를 휘두르면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배운 거 여기서 가르치려고 들면 못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배운 거 안 가르치잖아요 뭐만 얘기해요? 맨날 십자가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공부하는 그거 그거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보너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는 교만해 있어요 당신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우리가 많이 교만해 있어요 조금 뭘 좀 알면 안다고 입술이 나블나블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수 믿을수록 입술은 무거워지셔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 할 말을 잘 가려서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게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짓거든요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니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고륵하신 아버지 참으로 다위세일 통화에서 악인과 또 가난한 자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오직 여호와 한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 사람의 꾀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에 처할 것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나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내게 얼굴을 가리우셨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까지 차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지혜로 일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하게 하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에 일어나시고 그 손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기다리는 훈련이 아주 힘든 훈련입니다 차마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우리의 임의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임의로 행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범죄하는 때가 많고 입으로도 쉼없이 끊임없이 무익한 말을 하여서 범죄를 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 중 왕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고 판단하시오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만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끌림을 받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말해나 이래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